자 이제 집에 가자 기숙사 가자 시리마생 어휴 얘 또 왜이래 왜 또 삐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뭐야? 설마 이것 때문에 삐진 거야? 이것 때문이었구만. 혼인상대야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10시간 지났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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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직도 뭔가 끝나지 않았다. 뭡니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얼굴 치워. G 라데온 그래픽 드라이버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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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할 그 분위기가 아니다 제기랄 어물건 따윈 없었다 하 도대체 뭐냐고 이거 하 도대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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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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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이냐 하지배가 하지배 하지배가 하지배 이 게임에 승마가 있나 한번 해보고 싶어 지는데 미니게임 이라던가 놀이가 못하는구만 근데 여기 왜 온거야 느낌표가 있어서 오긴 왔는데 아무런 진전이었는데 아하 여기도 있었어 지금 이 녀석이 다른 누구도 아닌 피가 느끼죠 굉장히 피를 신뢰하는데 사라 교관한테 가라고? 사하라 교관이 어딨어? 알트거리에 있잖아 아닌데 느낌표가 여기 없는데 뭐지? 뭘까요? 아니구만 하나씩 다 들려봐야겠다 여기요 고마운 비타클로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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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타클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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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또 다른데 가야되는거 같은데 아니 오페라 보는거 아니었어? 오페엘 안보는거야? 어허 기대했었는데 자 이번엔 오스트지고 하나씩 다 들려야됩니다 역시 여기에도 하나 있구만 잠깐만 여긴 던전이잖아 주택가 안에 던전이 있어 주택가 안에 던전이 있어 이 녀석 탐정해도 되겠는데 참 여기도 아니었어 무조건 다 들리라 이 말이구만 써클 유니러가 희생한가 주택가 안에 던전이 있어 전혀 다른 사람이 많은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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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힣 뭐야? 데려가야 돼? 데려갈 수 있나? 안되는구만 잠깐만 이 녀석들 뭐야 아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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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트리 이 녀석 또 왔어 아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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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지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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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둔 녀석들 어제 그 녀석들이구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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